목포 시민들께서 새로운 목포, 새로운 변화, 새로운 정치를 하라고 새로운 인물 김원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목포 시민들의 선택에 후회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목포 시민들의 자부심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두 분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제일 큰 거대한 벽이었죠. 박지원 대표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표 정치구단, 인지도 짱, 전국권 최고죠. 거기에 금기 원래로 상징되듯이 지역구 관리도 아주 탁월하신 분이었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상대였고요. 두 번째로 윤수아 선배님도 만만치 않죠. 목포에서 30여 년간 시민사회를 주도하시면서 따끈 목포에 대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또 정의당 원내대표 하면서 올라간 어떤 전국적인 지도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두 분의 존재 자체가 저한테는 선거, 그 두 분과 싸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일 큰 어려움이었죠. 저는 한 세 가지 지점을 봤어요. 하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탄탄한 지지, 민주당에 대한 어떤 높은 지지율. 이게 바탕에 워낙 한 60, 70%가 깔려 있어버리니까 결국은 정당의 후보가 되면 그 지지율을 다 먹지는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 흡수해서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상당히 기반은 돼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너무 기가 막히게 해준 거죠. 세계적 모범을 보였고 국격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니까. 그러면서 그 두 가지 흐름에서 큰 흐름은 잡혀 있었다고 봐요. 거기에 이제 새로운 인물, 새로운 인물이 어? 보니까 7급 비서 출신이 차관급 서울시 부시장까지 했어? 하는 이런 어떤 저의 어떤 스토리, 인생 스토리 이런 것들이 좀 보태지면서 어떤 새로운 변화,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새로운 인물을 좀 선택하자 하는 것들이 그 기반 위에 덧붙여지면서 좀 승리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제가 큰 공약 두 개를 내걸었습니다. 하나는 목포역 지하를 통해서 목포역과 근대역사문화지구까지를 이루는 원도심을 대개조하겠다. 그래서 목포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는데 핵심 내용은 목포역의 역사기능을 지하화하고 정비창은 좀 임성이라는 대로 옮겨야겠죠. 그러면서 그 지상인 공간 한 6만평 되는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유라시아 시민광장을 만들자. 무슨 의미냐면 목포역이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종착역이면서도 시발역이거든요. 출발하는 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상에 걸맞는 시민광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광주도 민주화의 성지지만 목포도 그에 못지않게 5.18, 6월항쟁, 그다음에 이번 촛불항쟁까지 그 중심 역할을 해왔던 공간이 목포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민주광장으로 좀 조성해보자.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트램을 설치해가지고 근대역사문화지구까지 오가는 관광수단이자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트램 이런 걸 설치해서 근대역사문화지구를 지금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걸 특구로 지정을 해서 정부 지원을 좀 땡겨와 보자. 그래서 보존과 개발을 정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좀 해보자. 이런 계획을 좀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고 오히려 목포의 신성장 동력으로 원도심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큰 저의 공약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이제 뭐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답니다. 다만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돼야 되는 건데 저희로서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한 후에 할 계획이어서 그런 계획들을 의논 중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목포의대 유치와 대학병원 설치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지금 교육부에서는 굉장히 좋은 목포의대의 타당성 연구 영역조사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BC 분석이 1.7이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거든요. 이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복지부를 설득해야 돼요. 복원복지부를. 의대 정원을 늘려주는 건 결국 복지부거든요. 그래서 복지위를 가볼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상임위까지 연결해서 아예 사실은 윤수하 선배님이 정말 고생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30년 목포 시민들의 30년 염원.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어떤 시민들의 30년 염원 사업인데 그거를 윤수하 선배님이 정말 고생해서 끌고 온 만큼 누군가를 이어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면 그건 김원희가 해야 될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이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한 해내면 제일 좋고 안 되면 몇 발짝이라도 더 진전시켜 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 거 충분히 잘 알고 있고 또 앞선 두 분이 워낙 또 목포사랑 목포 헌신에 충실했던 분들이잖아요. 두 분의 기대치를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야 된다는 굉장히 중압감이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데 피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당장이야 그 두 분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제가 경험이 쌓이면 그 두 분이 하던 역할 제가 잘 충실히 수행해내고 또 새로운 정치 신인으로서의 파릇파릇한 역할 그 역할도 해볼 생각입니다. 목포역 지하와 원도심 대교조를 생각하면 국토부가 좋고요. 국토위원회가 좋고요. 그런데 또 목포대 의대 유치 그다음에 대학병원 신설 이런 걸 고민하자면 아무래도 복지위원회를 갈까 이런 두 군데 중에 좀 고민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실은 일자리다. 청년 일자리인데 그러려면 기업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러면 산자위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지역에는 특히나 또 이쪽에 목포 쪽에서는 산자위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전남 쪽에 전남 쪽 의원님들 의논을 해보는 농예수위가 1번이고 그다음에 국토위 이런 데가 또 두 번째로 많고 그다음에는 산자위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산자위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저한테 산자위를 가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목포 시민들의 요구는 두 가지였다고 봅니다. 하나는 제일 큰 건 문재인 정부를 도와서 개혁을 완수해라. 도대체 미래통합당 애들 못 봐주겠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몰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을. 그래서 그것에 충실한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도와서 개혁을 완수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정권 재창출의 토대를 닦아야겠다. 그런 역할을 맡아야겠다. 이런 생각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목포 발전 새로운 목포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 그럼 집권 여당 민주당의 힘을 끌어내야 되고 또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당과 청와대의 도움도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원희가 신인이지만 그런 경험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채우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저의 역할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그 선택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 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포심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 주셔서 새로운 인물을 선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마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김원희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뜻 헤아려서 그 명령 잘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